지금 고향 온다수 아이돌은 소위 말해서 패자, 부활점에 있는 아이돌이에요. 한 번 세상에서 추반당한 아이돌이에요. 심하게 이야기하면. 얘네들이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번에 일본 갬포에 가서 이 선수들이 나도 버틸까 싶었어요. 프로 아이돌은 어느 정도 하고 왔는데 아마추아 출신들이라 어떻게 하냐 싶었는데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밤에 10시까지 스토레트로 해요. 아침에 해가지고 밥 먹고 존 씹는 라면 한 그릇, 토는 우동 한 그릇. 여러분들보다 안 묻지 않냐 싶어요. 그것 갖고 2,000개, 3,000개 치고 받고 해요. 제일 많이 살을 빠진 애가 18kg 빠져버렸어요. 한 두 달 안에. 근데 나는 쓰러질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버틸어요. 평균적으로 10kg 넘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리 무섭구나 싶어요. 그거 애들이 나는 포틸이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포티더라고요. 역시 자기 목적 의식이 강한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섬에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 사람들은 체력이라고 할까 이거는 갖고 있지 않냐 싶어요. 그거는 나 스스로가 많이 경험하고 왔는데 나는 뭐 생활에서 암 수술도 했고 홀리 수술도 했고 이번에 일본 가서는 다리도 맞았고 몰을 맞아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코치도 못했어요. 야구 판매가 나한테 지팡이 꼴이 됐어요. 밤에 다리로 움직이지 못해요. 아파서. 그 속에서 나도 본 거 줄 거는 쳤어요. 아프죠. 무리하죠. 그런데 자기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그 순간 아픈 건 없어질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사람으로 강하게 만들어 가지 않냐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도 항상 어려울 때 아까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라고 했는데 사람이 인체라고 하면 마지막 100% 메일라고 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컨디션이 70% 있겠고 50% 있을 때가 있지 않냐 싶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뭐를 생각하냐면 50% 대 50%밖에 안 한다. 50%니까 오늘 쉬어야 되겠다. 이 개념은 패자의 심리에요. 50% 벌려서 100% 내야 돼요. 50%를 따질 때 야구로 볼 때는 힘이 50%밖에 없는데 산대가 100%에요. 내가 50% 갖고 산대가 100%를 어떻게 이기냐 문제에요. 모든 개념이 그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야구로 볼 때 전력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30%에요. 산대만 70%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혼이 못 이겨요. 그러면 여기서 70%에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걸로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볼 때 곧에 보이는 것은 30%에요. 그러나 안에서 하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는 전력의 분석이에요. 데다 분석이에요.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 친념이에요. 이거 갖고 해야 돼요. 그리고 감독 같으면 감독이 즉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는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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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요. 선수로 얼마큼 족쇄, 족쇄, 순야문제에요. 전력이 30% 케이스는 선수가 1대1을 볼 때 이 선수는 20% 또는 10% 밖에 안 되는 선수가 있어요. 보통 강한 팀은 10%는 버려요. 나는 안 버려요. 왜 안 버리냐 하면 이 10% 어디서 쓰냐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선수 능력하고 이 선수가 그 능력 갖고 쓸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서요. 그러면 팀에는 그 선수는 팀에 기여한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팀의 선에서 뭐랄까 목표 달성에 의해서 앞찬서서 해줘요. 그러면 나머지 90%가 팀으로 큰 플러스가 되어버려요. 대신 이쪽에는 참아야 돼요. 모든 일이 버리기는 쉬어도 안고 있기는 어려워요. 안고 있는 건 그냥 안고 있는 거 아니라 안고 있으면서 사람을 어떻게 살리냐 하는 쪽으로 신경 써서 움직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냐 싶은데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경우는 절대 버리지는 않아요. 안고 살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간에 팀의 보탐이 될 수 있도록 해요. 아까 화면에 나오는 김재 여인은 그 홈을 안 칠 때가 3차전인데요. 고려한 시리즈 1, 2차전에는 시합도 안 나왔어요. 핀치 있다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연필 해서 그 다음날 연습할 때 보니까 눈이 살아 있더라고요. 왜 살아 있었냐 하면 이때 안 되면 얘는 그만뒀어요. 운때로 했어요. 운때로 했어요. 그만둔다 했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자기가 그는 뭐랄까 동기라고 그럴까 3번으로 기여하니까 얘가 살아와줬어요. 그 바람에 4년 동안 선수 생활을 연장했는데 버렸으면 그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걔는 사라지는 소위 말해서 선수였지 이번에 최잔년에 그만둘 때 아쉬움 속에 사라지는 선수는 아니었지 않냐 싶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1%라고 한 건 10%라고 하는 가능성이라고 한 거는 버리는 사람하고 버리지 못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날지 않냐 싶어요. 거기 버리지 않는 팀은 족쇄족쇄수모 팀이라고 한 거는 위사통일이 되어버려요. 우승하겠다. 뭘 해야 되겠다. 그 후에 김재형이가 팀으로 인해서 얼마나 혼신적으로 해준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대략이나 보셔도 다 알다시피 그렇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 타협, 변명 그리고 만족, 포기 이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많지 않냐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로 만들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타협이에요. 타협을 하니까 나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선수들하고 이야기하고 선수들을 갖고 하는 이야기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참제 능력을 몰고 새산로 도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참제 능력으로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이 존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얼마만큼 갖고 있는 힘이 있는데 자칠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극한 상황에 가물러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테이블에 있으면 테이블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편안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런 벼랑이 끝에 쓰는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서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냐 싶어요. 저는 애가 아무것도 아닌 애였는데 내가 조가 집에 갔을 때 옆에서 풀 났어요. 학교가. 그런데 그게 바로 앞에 가솔린 스탠드가 있었는데 다 보니까 제일 비싼 줄 알았어요. 나도. 그란드 피아노가 있어 가지고 그 비싼 줄 알았어요. 다 크니까. 내가 혼자서 움직여버렸어요. 끝나니까 풀이 커져서 움직이나요. 움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로 옮기는지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개발을 할 방법이 뭐냐. 그만한 각오가 돼 있냐면요. 내가 가는 팀은 언제 늦나 극한 상황에 몰아가요. 뭐 이제 안 되겠다죠. 뭐 몰아가도 몰아가도 보통 아니에요. 요번에 고향 온다서 아이들은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놀래 두라고 일본 코치들이 일본 프로야 하고 있던 코치들이 우리 와서 애들이 눈 감고 밥 먹더라 얘기예요. 눈 감고 힘들어서 아침에 6시 반에 여기만 움직여 있더라고요. 여기만. 각각 움직여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구하냐 싶었다 얘기예요. 그래도 버텨고요. 그런데 지금은 소위 말해서 매다 매다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런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황에 가물러서 개발됐지 않냐 싶어요. 작년에 12월 14일 날 선수들을 만났을 때 이거 갖고 어떻게 야구하냐 싶었는데 지금은 저는 불회하고 이근하고 어느 정도 대동하게 해요. 우리가 48개 있는데 한 번도 내가 몇 개 이긴다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나는 목표 20개 이겨보려고 해요. 아마 획기적인 숫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위해서는 선수로 앞으로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극한 상황에 몰아가냐 싶은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구석에 몰리면 소위 말해서 아쉬움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있을 때는 아쉬움이 없어요.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할 때는 안 될 때 그 아쉬움 속에서 한탕 하지 않냐 싶어요. 소위 내가 아는 사람도 토토에 탄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식 매독 버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탄증하고 부부가 싸워서 위험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돈은 쉽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 속에서 자기 개발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자기 스스로가 몰아갈 필요가 있지 않냐 싶어요. 그리고 나는 뭐 자꾸 나라가 하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선수들한테 신뢰를 받으려고 애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존경 바꿨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존경 갖고 밥은 먹을 수가 없어요. 신뢰를 받아야 뒷사람들이 사람이 따라와요. 신뢰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결과로 만들어야 돼요. 결과로. 조직의 결과로 이루어줘야 돼요. 또 개인하고 개인은 상대방의 믿음이 줘야 된다고. 그래야 사람이 따라오지. 그러니까 우리 프로세계 같으면 내가 어느 팀을 가든 간에 시즌 초에 올해는 몇 승을 한다는 이야기는 해요. SK에 처음에 2007년 갔을 때는 그때는 패 66경이었는데 그래서 75승 한다고 했어요. 했어요. 그거는 내가 선홍해버려요. 선홍하면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시즌 끝나면 돼 있어요. 그러면 선수는 믿어요. 그 전에 시즌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이 리더에 타락하면 되겠다 하는 거는 신뢰라고 하면 선수한테 심어버려요. 대신 선수하고 나하고는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은 3대 팀하고 싸움인 줄 아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선수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의 캐막종 이거는 소위 말해서 필사적이에요. 그거를 놓친 거 하고 이긴 거 하고는 선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각이 틀려요. 그런데 이기므로서 선수들이 이 사람이 뒤에 따라가면 되겠구나 싶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달아온 건 아니에요. 자기 일이 때문에 자기가 톡 보려고 달아오지 이 사람이 청경한다고 달아온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서 5년 동안에 SK 아이돌은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올라갔어요. 연봉 내가 가물러서 내가 갔을 때 2000, 3000년 나이가 지금 2억 5천 2억 8천이에요. 그런데 나만 잘리고 나와버렸죠. 하나요.